거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아빠가 너무 애지중인 뒤 옆에서. 저탄 고지야? 한국 어머니를 보는 듯한. 딱 가요? 우리도 아빠가 오니까 약간 칭얼거린다. 엄마 지금 눈빛 무서운데. 매직. 동이가 채소도 씻고. 그래서 아빠 안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동이가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자고 있어. 아 좋겠다. 어머 아빠도 깨우러 가고. 이제 깨우러 가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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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아빠 일어나려나? 아빠 뽀뽀해 줘야지. 아빠 일어나지. 아 너무 좋아. 동이 아침에 고기 먹고 싶었지. 고기. 고기 먹고 싶었어? 머리 두상이랑 앞발은 많이 닮았네 여기가. 그렇죠? 머리 참 커요. 어. 그런데 그게 뇌가 커서 그래서 똑똑한 거지. 밥 좀 먹을까? 이제 고기 먹을 준비됐어? 여보 이거 뜨거워. 뜨거워. 치워. 차차차. 하얀이 동이가 이렇게 손을 가려. 동이도 다 먹어도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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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버터. 어? 버터를요? 저탄고지야? 벌써 저탄고지가. 저탄고지 싶다. 아니 지금. 블리스 컨벌 쇼코스. 글렁. 글렁. 아니. 이거 왜 버터 왜 이렇게 났어? 그냥 그냥. 버터 좀 잘라줘. 맞아. 물티슈는 식탁에도 있어야 되고 바닥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만든 거야. 맞아 맞아. 잘 먹겠습니다. 아빠가 너무 애지 좋은데 옆에서. 약간 상궁처럼 옆에서 너무. 온전히 반대예요. 엄마랑. 엄마랑 엄마. 옆에 봐. 버터 잘라줄까? 응. 동이. 동이 통처럼 오고 싶어요? 네. 그런데 엄마가 저러면 또 맛있는데. 어. 자르면 동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어? 여기 있다. 동이 아까. 아까. 설거지에 있어요. 여기 이거. 되게 좋아하네. 동이야. 잠깐만. 자 이거 먼저. 아무래도 아빠들이 더 조심스럽고 막 이런 거. 그래서 동이도 아빠가 오니까 약간 칭얼거린다. 엄마만 있을 때는 네. 이러고 하더니. 오. 처음 들었네. 애기에서. 되게. 사람 가면서 해. 맞아. 아빠랑 같이 있을 때 찡찡거리면 다 해주니까. 자 근데 동이야. 엄마가. 꼬기 위에 줄게. 근데 원래 버터를 이렇게 먹어도 돼? 먹고 싶으면. 동이 아침에. 동이 아침에. 엄마랑. 고기 라구. 라구 요리도 하고. 세레드 요리도 하고. 스무지도 만들고. 동이가 좋아하니까. 동이죠? 응. 동이가 알아서 먹을 거야. 응. 알았어요. 남편분이 그야말로 한국 어머니를 보는 듯한. 하이버니. 하이버니. 한국 할머니들. 닦아요? 한 번 먹을 때마다 손 닦아주고 입 닦아주고. 여보 이거 동이 고기 그냥 줘도 돼? 응. 아니 좀 통 보이는데 괜찮아? 응 좀 씹어요? 자 감자도. 감자도 이거 큰 거 먹을 수 있어? 동이? 줘봐. 아 잘라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동이 너무 크지 않아? 그 정도는. 아니 아니 아니. 쑤져가 쑤져가. 쑤져? 잘 먹는데? 어른용 수저로 먹이네요. 그러게 어른용으로 먹네. 동이 이 수저 마음에 들어요? 한번 맛보세요. 봐봐. 우와. 잘 먹네. 잘 먹네. 근데 이 집은 아기 그릇 이런 게 없는 거 같아. 포크도 애기 거 보통 쓰잖아요. 척시 오른 수저 쓰는 이유는 좀 빨리 동립성 키우기 위해서. 아. 나중에 이제 혼자 스스로 먹을 수 있게끔. 이거 좀 먹어. 어? 뭐 좀 먹어. 나는 동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지. 멤버들 이거 아직 맛 좀 봐. 그러네. 아빠 맛을 못 봤네. 아빠 이제서야 첫 수를 뜹니다. 눈을 못 대네. 아기한테. 동이야 이것 한 번 더 먹어볼까요? 아우.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어른들 밥 먹으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른다고. 애 키우면 그런 것 같아. 이제 배불러요? 아니야, 동이야. 아직 배 안 부른 것 같은데.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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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아빠랑 확연히 가기다. 나가요? 네. 저거 닦다가 젖었겠네. 형이 뭐 줄까요? 형이 고기 먹고 싶어요? 네. 저건 짬인데? 저거는 세살이 먹는 고기가 아닌 것 같은데. 저게 무슨 요리예요? 감자탕이에요. 감자탕? 감자탕. 우와. 우와. 감자탕 어렵지 않아? 어려워요. 나도 못해. 엄마. 엄마, 이거 누가 해줬어요? 엄마. 동이, 고기 먹고 싶어요? 네. 어머, 이뻐라.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고기. 아, 큰 고기. 우와. 오, 큰 고기를 먹어. 아까부터. 동이, 국도 있다. 국이 아주 뜨거워서. 뜨거워? 국 마시고 싶어요? 아빠 한번 마셔볼게. 뜨겁나 안 뜨겁나? 오빠가 다 확인해주고. 동이가 들어? 동이가 들어볼래? 동이가 들고 마셔봐. 아빠 들어줘요? 이거 봐. 아빠한테는 친걸데 아까는 엄마랑 있을 때 혼자 다 하더니. 애기 소리 나왔어, 처음으로. 잉 잉 이렇게. 엄마 지금 눈빛 무서운데 저거 눈빛 읽어야 되는데, 동이야. 여보가 동이 무슨 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혼자 스스로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 점잖게 얘기하시네. 근데 시작부터 여보가 해주면 편하니까 스스로 해보지도 않아요. 아빠 혼난다. 동이 지금 배고프잖아. 근데 여보가 안 해봤어요. 아빠 표정 봐. 동이가 하고 동이도 만족함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스스로 먹었다. 알았어, 엄마. 동이가 혼자 잘 먹으면 좋겠는데 여보 알잖아. 동이 딱 그때 아니면 그 순간 아니면 잘 안 먹잖아. 사실 동이 더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은 지금 동이 크는 시기니까 최대한 많이 먹였으면 좋겠어. 이거 누가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어. 맞아요. 다 알 것 같아요. 그게 영원한. 그렇네, 아빠 말도 맞네. 성장에 집중하고 싶고 안나는 독립했으면 좋겠고. 뭔가 우리 문화? 우리 가족? 저를 조금 더 동립? 동립? 성. 성. 키우. 키우. 키우게. 동이가 동립성 빨리 키우고 그러면 좋지. 근데 내 생각에는 그냥 아직은 조금 더 우리가 케어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동이, 동립성은 동이를 위해서 부탁한 거예요. GRMunya를 ※ PT1부터 10까지가 있으면 그래도 다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직 어리잖아. 잠시 깎아리, 동아이한 결과의 챙기기. 몸통 проблемы 안 grosos 뭐 mental ruktur